전세계에 단 7개뿐인 움직이는 위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작품들을 똑같이 카피한 그림들이 발견되어서 지금 미술계가 발깍 뒤집혔는데요.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짜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짜 그림의 다른 한 곳을 찾아주셔야 합니다. 만약 천재인 당신이 찾지 못한다면 아무도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미술계는 망하고 말겠죠. 미술계는 여러분만을 믿습니다. 다른 한 곳을 찾아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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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오늘 몇 개의 진품과 가짜를 구별해내셨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